여러분도 작곡가 이오습의 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망가요에서 방송하는 시청자 노래자랑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에 참여하시면 작곡가 이오습의 곡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망가요입니다. 여보세요? 네, 피망가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씩씩하게 나오다가 갑자기 아, 안녕하세요. 네, 이미 씩씩하신 목소리를 들었는데, 저희가.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자원중인사는 박덕순이에요. 아, 박덕순이. 아, 덕순. 네, 덕순씨. 나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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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내 구를 따랴, 전복을 따랴, 서산 깨마음, 저 녀들, 우불가수. 풍랑은 꿈도 많은데 여놈의 풍랑은 왜 다 질서 나온지 사공들의 눈물이 말할 날이 없구나 네 아주 맛있게 네 잘 올라가시네 아까 걱정하시더니 아니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참 목소리가 이쁘기도 하려니와 어쩌면 이렇게 다소곳하게 이렇게 수주이실까요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이실까 나는 충남 서산의 최복순입니다 복순씨 오늘 내 전국의 순위클럽 다 나온다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둘셋 넷 월 둘 산 신령님의 소원 이런대 천암봉 바라보며 사랑을 했네 우미로 돌아보봤던 한 끈 입을 오늘도 기다리는 상주골초녀 또 울지면 오시려나 달이 뜨면 오시려나 때가 되면 시겠지 금이 화랑하시겠지 와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김재은님께서 엄마야 진짜가 나타났다 이러시는데 와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고 말씀 나눌까요 네 저는 강서구에 사는 김경숙이에요 아이고 그래요 네 나 난나나나난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 일장춤몽 한때더라 불안돌안 살아보자 입다가야 두꺼운 것이 사람사랑 아니더냐 오늘이 간다고 서러워 마라 또 내일이 오는 것을 애맨 세월 탓하지 마라 인생시계 돌고 돈다 세월이로 구름이 간다 홍냐 홍냐 사랑해 보자 네 아주 잘생겼습니다 이쁘게 잘 부르친다고 안녕하세요 피망가입니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동구에 사는 윤겸입니다 윤겸님 Have a great day agerando 정근잇거리 그대는 가고 나 혼자만이 고민하기 그리워서 흘러내리는 부줄기 눈물 속에 아련히 보이는 것은 희미한 내 사랑 네 아주 기교를 막판스럽게 그냥 가져오는 모습 아주 부드럽게 스르륵 넘어가네요 네 어떻게 부르셨어요? 어떠세요? 부르고 나시니까 네 안녕하세요 피망가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천안에 사는 박호상입니다 박호상님 doğr 나 하 하늘마저 어두워진 아무리 벌레한 나 길 떠나는 우리 아들 조심하거라 끝소리 아득하니 벌써 70년 보고싶고 보고싶은 우리 엄마이요 네 아주 듣기 좋다고 제트에서 들러오신데요 그래요 애절하게 잘 불러주셨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상큼하게 인사를 해주시는 분 어떤 분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인천에 사는 서분선입니다 네 서분선님 분선? 서분선요 아 분선 네 나아 나나나나나나나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말씀만 두근두근 하사강인가 봐 해질 무렵이면 창가에 앉아 나는 어느샌가 그대 모습 그려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눈물만큼 봄별이 될래요 그대 가슴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고 말씀 나눌게요 네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박기용이라고 합니다 네 박기용님 반갑습니다 자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둘 셋 넷 사내라서 울지 못해요 뒤돌아 보지 말아요 이 변 앞에 그냥 그대로 바보처럼 멍만히 서있네 가면속 그 미소 난 지르고 사랑했니 정이었나 잊은 순간을 멀쩡어 지나가는 타인처럼 멀쩡림이여 내가 끝이 없는 것 덕없이 사랑한 날 가슴에 묶고 살아요 당신 너무 귀여워요 당신께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번호가 엇갈리게 되면 그 두 분이 또 월장원전에 진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